다음 키워드는 울산의 분노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이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현대중공업 법인 분리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주총은 내일 열리는데 계속 갈등은 더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사건이 한국 경제의 아주 중대한 분수령으로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임시 주총이죠. 주총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합병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총장을 장악하고 대대적인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민노총, 산하금속노조 전원도 지금 쏙쏙 울산으로 몰려들면서 울산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주총을 저음해서 대폭발, 대격돌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울산시장, 송초로 시장이 어떻게 삭발식을 거행을 했어요. 송초로 울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30년 지기 친구 지간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죠. 노동 변호사 출신인데 이 송초로 울산시장이 정부의 현대중공업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반기를 들면서 대응하는 그런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현대중공업 노조나 송초로 울산시장이 반기를 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물적 분할을 해서 현대중공업을 가르고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한쪽은 지주회사로 올리고 한쪽은 사업회사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회사를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대우중공업을 흡수, 합병하기 위해서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 대목에 대해서 노조는 물적 분할하는 결국 이유는 물적 분할을 해서 알짜배기 회사는 위로 지주회사로 올리고 부실한 부분은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다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경기가 나쁘고 회사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올 것이다. 사실 이게 흡수, 합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노조로서는 상당히 지금 쇼크를 받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울산시장의 경우에는 물적 분할한 회사 중에서 지주회사, R&D를 한다는 지주회사를 서울로 옮긴다는 거예요. 서울로 옮기게 되면 결국은 울산의 기반이 상실된다. 울산하면 현대중공업이고 현대중공업은 울산이었는데 이번 정부의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지주회사, 서울 이전은 울산 죽이기다. 이래서 일촉적발의 지금 위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가 현대중공업, 울산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경제의 중대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은 좀 더 지켜보셔야겠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